그냥 한두 번 정도만 칠해주면 될꺼야 어차피 얘는 잘 안보이는 색이니까 기본만 칠해줘 기본만 근데 이거 여기다가 웨더링 할꺼야? 바르바토스에다가? 그냥 이대로 할래? 그럼 여기다 웬만하면 목표같은거 넣지마라 여기다가 깎여버리니까 프레임 딱 요구마하게 원래는 칠하고 유광클리 해야하는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갈리니까 프레임 딱 요정도만 하자 딱 느낌있고 메탈스탑 적그런느낌이네 그럼 이따가 흰색 칠할때 흰색 어떻게 할래?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 그거는 제 도색이 안봐요? 흰색을 은색으로 칠할 방법도 있고 회색으로 칠할 방법도 있고 흰색만 바꾸든지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만들고 펄같이 칠할 방법은? 펄? 펄은 지금 먹고 지금 아이언실버에 있고 메탈식실버에 있고 지금 형 칠하는게 메탈식실버야 다같은 거 같아요 엉덩이 아이언실버는? 네 엉덩이 아이언실버는? 네